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하하하! 너무 오랜만인데? 아까리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팀 저희예요. 대구팀입니다. 스위트 저희예요. 곡을 저희는 다 마쳤고요. 이제 쉬다 가면 됩니다. 아니 쉬면 안 되지. 리액션을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아! 와! 또 또~! 네! 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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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봐 이 물자는 예! 이제 카메라 전달 시기를. 시작! 하나, 둘, 셋, 안녕! 안녕! 안녕하세요 현상입니다 이번에 먼저 생기문들입니다 오빠 나 올래? 그래 맵지 소감 어 일단 눈화장을 해준 지키 선생님께 참 참 감사하고 되게 잘 나왔죠 뭔가 이렇게 번지지도 않고 잘 나왔죠 잘생겼죠 색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가깝다 언니 너무 가까워 이거 꺼서 써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됐다 됐어 됐어 응 약간 인사준 것 같고 아이고 피아노 피아노 몇 개 끝났어? 저 하나 남았어 다운 언니 보여주세요 다운 언니 보여주세요 하나 하나 언니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내 옷 보셔 내 옷 보셔 다시 다 안해줘 택투 여러분 차이 보이시나요? 진짜와 같다 아 진짜? 내가 잘 만들었어 나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잠깐 줌줌해줄게 어어 가줌 어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안녕 안녕 지유야 우리의 해림언니가 50 이제 음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짠짠 해림언니 인사 안녕 해림언니 혼자 대 남자 빼고 6명 정도 입니다 렛츠고 찍을 일을 받으세요 네 안녕 민서언니랑 결경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 이쪽으로 아 안 있죠 오케이 아니 자 가보자고 아 미쳤다 그림을 보고 웬일이야 우리의 해림언니 음이 끝났습니다 민서언니랑 결경이 오 있어 같이 찍어야 되는데 없어 배럴 업다운은 뭐야 어쩌다보니 저의 캠이 되어버렸네요 노바리 노우스 어 아 너 일로와 같이 찍어야 돼 같이 찍어야 돼 애기하고 싶다 이리로와 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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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이거 이렇게 빠따로 치는 거야 봐 시작해요 너도 왜 같이 안 해 시작해 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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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다 가려버리기 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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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중요한데 여기서 끊기면 어떡해 이거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줘야 돼 진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우리의 아영언니 너 방금 이거 쓰지 않았어? 방금 이거 쓰지 않았어? 빵빵지 예쁘다 저기요 드디어 너무 예쁜데? 이거 캡처하세요 여러분 근데 한 적도 없어? 뭐가 한 적도 없어? 괜찮은 사람은? 어디 어디 있어? 어 저 장갑과 함께 우리 다 같이 담겨야 돼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이현경 언제 와 아 네 명언서 찍는데 넣어주시겠지? 가보자고 가보자고 같이 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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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완벽해 귀엽다 와 미쳤다 와 미쳤어 그냥 섹시가 그냥 잡아먹었어 에이 아 잘하는데? 너무 많이 있네요 다 끝나셨나봐요 옷이 꽤 나 저는 한 4번 전에 끝났습니다 쉽지 않은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부터 중주 와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좀 괜찮다 하는 곡이 있었다면 엔딩이랑 다 영상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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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 이슈도 아시나요? 위에 올라가나요? 위에 올라가나요? 아 그 소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스마일 숏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스마일 숏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 많은 맛이 와 다 왔다 진짜 와 이걸 해냈네 나 하나도 안 힘들긴 했어요 아침 7시에 모였는데 벌써 9시야 flavour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끝 끝 끝 pos 재회가 끝났습니다 대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다들 수고했네 이제야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재밌었다 이번 여기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?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막상 오늘 현장이 일단 진짜 했던 배틀중에 이번 배틀이 제일 재밌었어요 너 분량이 많아서 그런거 아니야? 근데 저 많이 안했거든요 근데 뭔가 마지막 곡이 약간 마음을 뭔가 뭉클했던? 상당히 감성적이다 잘한다 지호씨 한마디 해주시죠 물은 영어로 워터 저희의 깜짝 게스트 웅겸이 형 여기서 배틀 끝낸 소감을 한 마디 해주시죠 저요? 저 행복했어요 태현이랑 춤춰서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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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? 우리 고생한 멤버들 지현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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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안녕 끝 끝 끝 끝 시작 끝 화이팅 재재 맡겨줄게 네 여러분 카메라가 다시 저한테 돌아왔어요 언니 인나해줘요 수고해줘요 모두 안녕 우리 제 집감장 맛있는거 먹었구나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여자배틀 최고 여자가 이겼어 내 모습 주현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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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는 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언니 안녕해줘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